자 하나 둘 안녕하세요 해시태그입니다 네 저희는 원래 유튜브로 활동을 하던 팀이었는데 오늘부터 이렇게 버스킹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다음주에도 또 여기서 공연할 거니까 그때도 많이 와주시고요 저희 그 동이 어디 갔지? 동이 어디가? 동이 어디 갔지?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유튜브에는 해시태그 인스타에는 팀 해시태그라고 검색을 하시면 구독이랑 팔로우를 거실 수 있어요 많이 많이 구독이랑 팔로우 부탁드려요 네 저희 이제는 다음은 솔로곡 플레이드로 시작할게요 자 갑시다 최 Everton 가지 마요 가능하세요